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지금의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큰 우려를 목소리를 냈고요. 특히 주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본 따위 외계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바뀌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당은 괴담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이 다 괴담의 선동, 괴담이라는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무지목미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분은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느냐라고 그러한 입장을 표명한 사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것이라면 이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그 뒤에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까지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그 사이에 축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것 같아요. 네. 시사 전망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사이좋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의 총회 김동연 이사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잖아요. 사이좋잖아요. 왜 이렇게 멋쩍은 웃음을 지으십니까? 들켜서. 부끄럽사워요. 들켜서. 들켜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요. 대한민국 전체가 잘 못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일기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시범 가동도 한다라는 얘기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제주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농업인단체들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도 열리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된 공방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지역의 6개 야당이 공동 대응을 했다는 소식들은 아마 이미 다들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도 의원들이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중앙과는 조금 사뭇 다른 어조이긴 한데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민의힘 도 의원들 12분께서 지금 입장을 밝혔거든요. 도당 차원의 입장 같지는 않은데 일단 새로운 소식은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 국민의힘 도 의원들의 기자회견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워낙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해양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데 불안감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나 그런 몫을 높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민심을 대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변호사님은? 네. 도 의원분들이 지역 민심을 대변하는 것은 그분의 책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또 그 문제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논의가 죄송합니다. 논의가 아니라 발표하는 과정에 충분히 나오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을 조금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더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과연 안전한 것인가라고 하는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 불신감이 상당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검증하거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그런 게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지금의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큰 우려를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결의안도 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특히 주의용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본 따위 외계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경향된 언어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정치인들의 발언이 바뀌게 되는 배경 그러면 그 상황이 뭐가 달라졌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설득하거나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생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 바뀌어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얘기와 지금의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염치라는 말로 표현할 때 염치 없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정치권이든 정부든 그때와 지금이 다른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그럼요. 그리고 아까 검증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우려를 말씀하신 것은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학적 계산하고 과학적 분석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과학은 엄밀하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개연, 그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도 완전히 안전한 것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안전을 담보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결국은 허용된 위험 부분을 전제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를 평소에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용하지만 결국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함만이 아니라 그 자동차가 갖고 있는 원래 속성 때문에 위험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방사능과 관련된 핵발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효용가치를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할 것이냐의 문제하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방류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하는 경우에 위험의 정도가 우리가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를 말하는 것이 그게 저는 솔직한 표현이라고 봐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설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염수가 안전하느냐 안전하지 않느냐와 관련해서도 소위 말하면 전문가 사이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잖아요. 이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단 한 방울의 오염수도 대한민국과 저희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게 원희룡 당시 지사의 발언이었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가 됐어요. 마이크 쪽으로 좀 제2도지사로서 우리 영해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당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잖아요. 물론 이러고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원희룡 지사는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좀 얘기합시다.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뭐고 그리고 일본 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과연 뭐냐. 그리고 이게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게 단시 일내내 방류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방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방류를 하게 됐을 경우 이건 전무후만 일이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과거에 선례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식의 위험에 봉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정부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게 상식적인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우려를 지금 여당은 괴담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이 다 괴담의 선동 괴담이라는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무지목미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 점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반론 듣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그런데 왜 지금은 이러느냐라고 그러한 입장을 표명한 사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것이라면 이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가 돼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느냐 그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었을 때는 하면 안 되는 일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 이거 분명히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그 뒤에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까지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그 사이에 축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보면 정말 일본이 좀 밉거든요. 우리 김동연 박사 문과예요. 그런데 지금 문과인데 세슘, 삼중수석, 교반 이런 거 공부하게 만들고 있는 지금 현실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건 그렇다 치고 아까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사실 용기를 낸 측면이 있죠. 중앙당과는 또 다른 입장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물론 도당 차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당 차원에서도 사실 조율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데 이런 목소리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되려면 여기서 그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또 어떤 작업들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촉구할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제주도뿐만 아니라 경남이나 전남이나 이렇게 바다를 경계로 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이런 목소리를 내야죠. 그래서 그리고 정부를 압박하고 그리고 지금 불안감이 있는 게 상당히 사실이잖아요. 아니 뭐 천일 년 막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예를 들면 과학적 정보나 과학적 사실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안심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 설득해야 되죠. 정치권으로 좀 얘기를 넘겨가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린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3위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의 지원 및 해양 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소식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대정부 지름을 할 때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법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부터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거 마실 수 있어요? 마실 거예요? 갖다 줄까요?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서로 싸울 수 있는데 해결책을 내놨으면 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러다가 마실 수 있냐 없냐 해서 싸우다가 이거 세월 다 가고 방류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절차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정치예요. 맞아요. 이미지 정치하고 연결되는 폐라고 저는 보는데 이미지 정치요? 이미지 정치. 야당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야당도 거기에 하는 거고. 여야를 구분하다고 해서 말씀하시면 또 제가 할 말이 많죠. 그런데 그런 측면보다도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문제는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누가 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과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고 그건 어차피 은유적인 표현이었거든요. 그런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유적인 표현을 은유가 아닌 사실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 국회의원 3명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업인이라고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이걸 규정할지 정말 저는 궁금했었어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업인인데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인과관계 입증 없이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희망고문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입법에 과잉이라는 게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지원을 해 줄 것인가라는 것이 기존의 제도로서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을 때 입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입법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법의 과잉으로 인해서 법 체계가 흔들려가지고요. 실제 그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걸리는 게 너무 많아죠. 그런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피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결국 과학적인 바탕을 두지 않으면 설득이 되지 않아서 이러한 입법안이 실제로 법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그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우려 때문에 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에 같이 발의를 안 하신 분이니까 대표발의랑 같이 이름 올리신 분들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분들께서는 안 하셨더라고요. 용산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글쎄요. 저는 그거보다는 아마 발의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 쪽 의원분들하고 그런 예도의 용어를 교감을 하지 않고 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걱정이네요. 이건 뭐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두 분의 말씀 중에서 공통적인 건 그래도 설득을 하려면 근거를 갖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들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 소식도 나은 대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1부 마무리하고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